김기인 가수의 무대로 함께합니다. 용산 엘리지입니다. 용두산아 용두산아 너만 변치 말자 한 발 올려 맹세하고 두 발 디뎌 약하던 한 계단 두 계단 154계단에 사랑 심어 다져놓은 그 사람은 어디 가고 나만 홀로 서서 그 시절로 못 잊어 아 못 잊어오라 용두산아 용두산아 그리운 용두산아 세월따라 변하는 게 사람들의 마음이야 둘이서 거닐던 194계단에 즐거웠던 그 시절은 어디로 가버렸나 자리거라 나는 간다 오 피던 용두산 아 용두산에 애매해 arium 주인공 이슬 이슬 전기 어집였던 사시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